전기차 아내가 달라졌어요 넓어진 전기차로 오지 캠핑 다니더니 깜짝이야 자연일도 울고 갈 생전 전문가가 됐어요 이 모션일이고 또 전기차라 얼마나 조용한지 오는 아이 재우러 밤마다 코란도로 간다니까요 이 모션일이고 엄마 밖에 무슨 일 있어? 아니? 코란도가 제일 안전하다며 차 안에만 있는다니까요 이 모션일이고 코란도 이 모션이면 가능한 일 코란도 이 모션으로 일렉트릭 라이프 누구나 자유롭게 나의 첫 전기 SUV 코란도 이 모션